나영이가 쐵니다!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아 나영, 나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팔랑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에이세컨즈 슈퍼세일을 맞이해서 나영이가 쐵니다! 대체 뭘 쏠거냐? 나영이가 골라주는 의상을 쏠건데 팔초TV 커뮤니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중 세 분과 함께 오늘 쇼핑할 예정인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! 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원해주셔서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기소개 여기 한 배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2살 벙클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이기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7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권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25살 정혜진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? 휴대폰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뜬 거예요 뭐 해보자 제가 딱 던졌구나 던졌는데 던져서 이게 되네? 이게 되네?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역시 될려면 되구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희 다 초면이시죠? 네 맞아요 초면이지만 오늘 친해지길 바래 같이 쇼핑을 하면서 친해져봅시다 쇼핑을 하면서 친해져봅시다 쇼핑을 하면서 사진 한 번만 찍으세요 동현하죠 하나 둘 셋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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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쇼핑하기 전에 혜진님이 생각하는 코디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? 사실 반았어요 사실 제가 반아서 여기 앞에 있거든요 포근해 보이지 않아요? 크리스마스 생각난다 맞아요 거울 맞아요 그럼 간단히 한번 입어볼까요? 아 네네 뭔가 더 러블리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이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단발이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쇼핑으로 좀 그리고 슈퍼셀이라 25%가 할인이 든대요 아 진짜요? 지금 타야죠 아우터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쇼핑과 어울리는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여기 안에 그 화이트 목티 입고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죠? 네네네 어때요? 예뻐요 뭔가 늦가을 느낌 이렇게 해보니까 예상이 좀 더 유해해 보여요 좀 더 여리여리 탁해 보여요? 탁해 보여요? 반전 승인중 이거 예쁘다 괜찮죠? 이렇게 입어볼까요? 우선 이렇게 힙하고 사인을 살짝 어두운 걸 하는 게 좋겠죠? 이거 이거 어때요? 괜찮은데요? 응 색깔이 되게 잘 맞아요 위에가 힙하니까 안에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위를 골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그럼 이걸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빠르게 인트로 빠르게 그럼 디즈니 한번 보실 텐데 입고 싶은 스타일 저는 겨울이니까 꿋꿋한 가디건 가디건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저쪽 한 번 가겠습니다 아까부터 굉장히 잘 사는 거 진짜 매일 눈이라서 이게 깨끗하고 있었거든요 자주 와서 확실히 잘해서 확실히 잘해서 확실히 머리색이 밝아서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요 자 이것은 59,900원이지만 39,900원 33%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우와 바로 픽 픽 하고 여성스러운 거 원하시니까 치마를 봐야 돼요 치마를 봐야 돼요 뭔가 여성스러우면서 약간 큐티 섹시 아니에요 그렇죠 몽환이 되죠 혹시 이런 치마는 없대요? 일단 긴 거는 탈락이야 아 탈락 짧은 걸로 긴 거는 탈락 아니면 진짜 아까 같이 있었던 저 노란색 치마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재질 되게 신기해요 그니까 헤드웨어 따뜻할 거 같아 이게 나은지 잠깐만 중독성 있어 여기 포인트로 이런 무슨 색 하고 싶어요? 저는 아이보리 아이보리 너무 잘 어울려 귀여워 좋은데요? 귀엽다 제 거 제 거 제 거 네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민서님 어떤 아우터를 원하시나요? 아까 혜진 씨가 말한 것처럼 요즘에 숏이 유행이잖아요 숏 아우터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는 어디에 매칭해도 잘 어울리게 네 맞아요 그쵸 좋다 이게 원래 좀 가격이 좀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거의 10만 원대인데 40% 세일이라 5만 원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? 편하죠? 너무 편해요 심지어 가벼워요 겨울 옷이 항상 무거웠는데 너무 가벼운데요? 뭔가 빈이 씌워주고 싶어져 이런 색도 좀 맞아요 귀엽다 귀여워 이게 잘 어울려 이게 잘 어울려 아까 보니까 여기에 맞는 하의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가봅시다 지도로 가봅시다 화이트 화이트 맞춰서 딱이야 딱이야 예쁘다 이렇게 해야 빈이랑도 잘 어울려 이렇게 마실 나가도 되겠어요 꾸안꾸 꾸안꾸 이대로 캠핑 가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확정 이걸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세 분 모두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?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나와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?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취해볼까요? 자 그럼 두 번째 지수님 나와 볼게요 나와주세요 흥 육 세 호즈 3초 부탁돼요 자 하나 둘 셋 다 다 자 그럼 마지막 민서 님 모셔 볼게요 민서 님 나와주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슈퍼 점점 어딘가 그럼 여기에 걸맞는 포즈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세 분 모셔볼게요. 네 이렇게 세 분 다 각자 또 다른 매력들의 룩인데 성함 한 번 말씀해주세요. 이렇게 예쁜 옷 해주신 나영님이랑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 촬영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되게 재밌었어요.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팔랑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댓글로 소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오늘 모아 나영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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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